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라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영화가 개봉을 해서 많은 관객분들이 유아인 씨의 연기를 보고 굉장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정말 신선한 연기였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읽어주신 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배우라서 주시는 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그 가능성이 현실로 되게끔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요 거창하지만 저를 잃지 않고 항상 저를 지키고 저만의 눈으로 저만의 움직임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들리나요? 유아인 씨는 관객과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관객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관객과의 대화가 참 소중했던 건 물론 감독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우가 무언가를 연기를 하고 어떤 캐릭터를 실현을 해서 관객들에게 그것을 던져주고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본 관객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또 다른 작품을 한다면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고 싶어요 굉장히 배우한테는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라는 생각에 공식적인 행사 말고 그냥 모자 푹 눌러쓰고 극장 가서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가서 보고 싶기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너무 자주 봐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느끼나 보다 사람이 이것밖에 없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유아인 씨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반올림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 첫 캐릭터였던 공림민 남자친구 역할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만큼 청소년분들 특히 여학생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아인 씨가 약간 오랜 휴식길을 가지고 영화로 저희한테 다가오셨어요 거창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했던 것 뿐이고 제가 공백을 가졌어야 했던 이유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걸 했어야 했기 때문이고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반올림 당시 굉장한 인기스타로 급부상하셨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공백비를 가지면서도 되게 많이 연기에 대한 생각도 하셨을 테고 그러셨을 텐데 어떻게 그 기간을 준비하셨나요? 제가 반올림이 저한테 물론 소중한 작품이지만 반올림을 하면서 내가 내 또래 친구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은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너무 보편적인 것들 보통의 것들을 느끼지 못하거나 겪지 못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많이 어찌 보면 많이 놀았죠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많이 놀고 많이 제 시간을 보내고 많이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연기라는 것보다 연기를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을 배운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을 배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배우에게는 연기라는 것보다 더 큰 부분이 아닐까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유아인씨가 이 영화의 종대를 보면서 자기가 방황했던 그거랑 비슷함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연기를 할 때 종대가 그러니까 아인씨가 연기를 했을 때 종대라는 인물에 원래 부여되어 있던 캐릭터 말고 아인씨의 성격을 그 종대라는 캐릭터에 삽입한 적은 없었는지 제가 뭐 딱히 전문적으로 캐릭터를 분석한다거나 막 그런 성격이 못 되는지 그런 게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특별히 나를 녹여냈다 혹은 삽입을 했다라는 거는 딱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거는 뭐 감사하게도 종대는 유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랬다면 아주 기본적으로 그 아이의 눈빛 그 아이의 말투 그 아이의 손질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게 제 자신이 가식이 없었다면 의도적이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제 모습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은 지금 매번 하실 때마다 아인씨가 종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씩 기수가 되고 싶은 적은 없으셨네요 사실 영화를 보시고도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보면 제가 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종대가 또 되고 기수 같은 형을 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글을 되게 잘 쓰세요 공문과를 가셔도 될 것 같은 글 쏜으신데 네 그런 글들은 어떻게 쓰시는지 아 그냥 성격 자체가 워낙 말은 많지 않은데 무언가를 표현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성격이라서 항상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사실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도 하고 춤을 잘 추면 춤이라도 추겠는데 할 줄 아는 게 그런 것 밖에 없어서 너무 비웃었다 할 줄 아는 게 그런 것 밖에 없어서 그냥 글 쓰고 연기하고 그런 게 좋아요 네 저 예산 영화였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가 노동석 감독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러 극장에서 틀어지는 영화로는 처음일 거예요 마이 제너레이션이 있었지만 또 아인씨는 조치아니안가가 먼저 개봉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영화를 먼저 촬영하셨죠 처음과 처음이 만났을 때 어떠한 시너지가 발휘를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돌은 거의 없었고요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충돌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부딪히는 점에서 굉장히 편하게 저를 저한테 저어주셨던 것 같고요 이 뜻대로 하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또 감독님이 옳다고 생각하시거나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틀린 길로 갈 때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잘 이끌어 주셨던 것 같고요 이래 말린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랬던 것 같고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배우로의 길로 들어섰는데 기자시사회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왜 구분했느냐 난 그냥 영화를 하는 거다 그 부분이 제가 느꼈을 때는 아주 지극히 배우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역시나 인디영화 혹은 상업영화 독립영화 그렇게 나누는 건 제 입장에서는 좋지 않고요 사실 그게 스스로 벽을 쌓고 우린 인디영화야 혹은 독립영화야 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그래서 다가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려워 보여요 예술영화 같아 보이고 내가 저걸 볼 수 있을까 저거는 그야말로 예술적인 유희를 하는 사람들만 보는 영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만드는 사람들도 조금 어두워 주셨으면 좋겠고 보시는 분들도 조금 편하게 다가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캐릭터를 좀 해보고 싶으세요? 사실 다양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항상 그 중심에는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말할 수 없다거나 혹은 제가 말할 수 없는 건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뷰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항상 이제 겨우 세 작품을 했지만 1년에 한 작품씩 1년 건너시 뛰고 2년 한 작품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1살, 2살 감히 나이를 먹는 것만큼 캐릭터들도 그렇게 나이를 먹어 왔던 것 같고 조금씩 변화해 왔고 성장해 왔지만 항상 같은 선상에 놓여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서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가고 싶어요 언제쯤 또 다시 아인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요? 가장 좋은 작품을 찾아 살 생각이고요 굳이 영화가 아니라도 TV라는 매체가 매체로 다시 가더라도 좋은 작품 찾아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역시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고 그건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제 자신의 기대,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고 싶으면 싶어요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가져주신 분들이 상상해 주신다는 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고 언제나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하죠 항상 특별한 관객분들과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혹은 그런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정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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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쓰여있는 거 진짜 잘 읽으신다 쓰여있는 거 진짜 잘 읽으신다 안 쓰여있어 죄송해요 저랑 저렇게 박수 쳐주시는 게 아 네 아 제가 처음이라서 오늘 제가 참 죽지 마세요 저 말고 배우될게요 네 배우가 되신다 거성 배우가 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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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